동산을 잘 못한 정도면 동산을 잘 못한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주면 좋은데 그만한 신경은 안 돼요. 신경은 안 하다가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거지 음식물한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끄라고 이렇게 장비를 제공하려고 해요. 자, 웬만하면 이 빨간 게 앞에 약간 좀 부탁해요. 그래서 친구들 가지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좀 날카로워요. 이거는 어른들이 가지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날아오죠. 이건 빨간만 해야 되시고요. 보면 되게 날카로운 거 있거든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해도 돈이 안 가야 돼요.